지금 새벽 6시가 조금 지났습니다. 블박차는 7.5톤 트럭이고요. 짐을 싣고 있습니다. 블박차 가겠습니다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슉 가는데요.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저 앞에 차가, 저 앞에 차가, 저 앞에 차가, 저 앞에 차가... 자, 어허, 이러... 허허. 저 앞에 차가 가고 있나요? 서 있나요? 비상등 켜고 있나요? 아닌가요?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. 가고 있다, 서 있다. 비상등 켜고 있다, 아니다. 쭉 가는데. 가는 차인 줄 알았는데. 서 있는 것 같죠? 비상등도 없죠? 그런데 상대는 나는 정상자로 가고 있었는데 왜 뒤에서 들이받았냐고.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, 술 드셨어요? 이럽니다. 블박차 운전자 사고 나니까 이 아드님이 질문하신 거예요. 아버지가 사고 나서 당황하시잖아요, 당황해요. 정신이 없고 몸도 아픈데 일단 차에서 내려서 저 상대편하고 같이 저쪽으로 차를 세우고 저 앞에 차까지 걸어가셨어요. 가서 얘기하는데 상대가 아저씨, 아저씨, 아저씨 술 드셨네? 이런 식으로. 그러면서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두 분이 같이 걸어옵니다. 사고 난 지 한 5분 정도 지났네요. 5분 정도 지나서 상대차는 쭉 밀려서 앞으로 갔고요. 블박차 트럭 여기 갓길을 세우고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께서 저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. 그리고 둘이 같이 이쪽으로 걸어오십니다. 보겠습니다. 같이 또 걸어오는 장면. 차들 차 엄청 쌩쌩 지나가죠? 갓길에 차서 오는 거 엄청 무서워요. 슝~! 이 2차로 차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. 어이구... 예, 이른 새벽에 무서워요, 무서워. 둘이 같이 서서 뭔가 대화를 합니다. 대화를 하고 어이구 무서워라, 무서워라. 전화를 거나요. 예, 오른쪽이 아버님이세요. 저 흰색이 앞차 운전자입니다. 와서 여기까지 와요. 아, 전화 관계에는 목 아프다고 그러는 거군요, 목 아프다고. 목 아프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. 그리고 차에 탈 겁니다. 왜 그래? 왜 그래? 빨리 내꺼 먼저 봐. 아, 뭐라고 얘기를 해요? 뭐라고 얘기를 막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, 무슨 얘기인지. 여기서 한참 동안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앞에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나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대요. 그러면서 블박 트럭 운전자의 전화로 어딘가 전화를 합니다. 어딘가 전화를 하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전화가 오고 그렇게 세 통의 전화가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.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랑 통화한 거더라고요. 엄마랑 통화하면서 저 상대편, 승용차 운전자가 엄마, 이 아저씨 술 마셨어. 이거 어떻게 해? 거기서 대화 내용이 있어요, 이렇게요. 엄마, 저기 음주운전한 트럭 아저씨가 내 차 박았어. 그래서 다 부서졌어, 뒷차. 아니,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누가 와서 박았다고? 아, 음주운전한 아저씨가. 아,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널 박았다고? 어, 그래서 그 아저씨 스톱하라고 그랬어? 어, 그 아저씨도 서 있고 너도 서 있어? 어, 어떻게 해야 돼? 경찰 불러야 돼? 경찰은 너도 걸리잖아, 이 상놈의 XX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이 번호 전화, 전화 주면 돼, 너한테? 이 번호로 전화하면 돼? 어, 어, 아저씨, 아저씨. 알았어, 알았어, 기다리고 있어. 어, 빨리빨리.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너도 걸리잖아, 이 상놈의 XX야. 술 마셨다는 거죠. 앞차 운전자도 술 마셨어요. 아까 대화하는 거 보면 발음이 꼬여요. 그리고 아까 이거 깜빡이도 없이 거기 서 있었던 이유가 술 때문에. 지금 음주 측정이 된 건 아니지만.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들은 내가 왜 술을 마셔? 좀 이따가 레카가 왔어요. 레카가 와서 이분 말씀에 의하면 블박차 쪽에 블박트럭 쪽 말씀에 의하면 10분 만에 레카가 왔는데요. 그냥 가버렸대요. 그냥 레카 타고 그냥 가버렸대요. 그러면서 그 뒤에 대화 내용이 또 있어요. 또 대화 내용이 쭉 보면 어떻게 해야 돼? 그리고 군인이래요, 군인. 내 앞차 운전자는. 여기 그래서 레카가 왔고 경찰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어. 너는? 나는 티도 안 나지 그냥 일단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어. 여러분, 나는 티도 안 나지. 나는 티도 안 나지. 신고하지 말라고 그랬어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일단 휴게소로 뺄게. 그래, 블박차 운전자 핸드폰도 통화된 게 거기 녹음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분이 전화 써주셨어요. 나중에 또 뭔가요?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. 그런데 아들 핸드폰 못 찾았나요? 레카랑 또 통화한 것도 있네. 죄송해요, 우리 아들 좀 바꿔주셔서 네. 그러면서.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화 걸고 저쪽에 전화 오고 그게 세 통이 기록돼 있습니다. 그런데 렉카가 가버렸어요. 렉카에 매달고 앞차 운전자는 렉카차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. 가버리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었어요.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고속도로 순찰되고 오더래요. 그래서 음주 측정했대요. 음주 측정하니까 빵이에요, 빵. 나는 제가 일하는데 무슨 술을 마셔요. 그런데 앞차는 가버리고 앞차는 저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렉카 타고 경찰 오기 전에 먼저 갔대요. 그리고 나중에 렉카가 와서 블박차를 끌고 갔는데요. 경찰이 휴게소에 가버렸더니 벌써 렉카는 휴게소에서 출발한 상태. 그래서 경찰이 상대표는 못 찾았어요. 그래서 블박차 운전자는 알고 있는 것은 엄마랑 앞에 차 운전자랑 통화한 내용으로 봐서 아, 술 마셨구나 이 샹놈의 새끼야 너도 걸리잖아. 그다음에 나는 티도 안 나지. 그리고 쫄따굴 와서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군인이라는 거.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. 여기서 일단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이거 고속도로였었고요. 블박차가 뒤에서 막았으니까 블박차 100% 잘못이다.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, 앞차가 더 잘못이다. 투표해 보겠습니다. 투표, 시작. 여러분은 블박차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십니다, 2%.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또 한 분 계십니다, 2%.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6%입니다. 지금 어두운 시간이에요, 새벽 시간에요. 새벽 시간에 낮 시간에 저렇게 서 있어도 앞차 40입니다. 피상등도 없었잖아요. 그런데 블박차 보험사는 네, 이건 블박차 잘못이 더 커요. 블박차 60, 저 앞차 40입니다. 그런데 그건 경찰도 그렇게 할 겁니다. 뒤에서 드립한 차를 가해 차량으로 할 거예요. 하지만 법원에 가면 저거는 지금 어스름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시간에. 차들도 다 차들이 지금 전주동 켜고 가나요? 전주동 켰나요? 안 켰나요? 전주동 켜고 다니네요. 예, 이 시간에, 이 시간에. 적어도 5대5 내지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비상등 켜지 않고 2차로에 딱 서 있었으면. 지금 블박차 쪽의 의견만 말씀드렸어요. 다른 사정이 있는지 모르는데 블박차 쪽은 저렇게 얘기하다가 엄마랑 통화 왼번에 하더니 그냥 렉하고 오니까 그 차 타고 갔대요. 경찰에도 신고하지 말고 신고 절대 하지 마 그러면서 렉하고 타고 먼저 갔다는 겁니다. 경찰에 오기 전에 갔다는 거예요. 가면서 아저씨 나중에 연락합시다 그런 얘기도 없었대요. 그냥 가버리고 오로지 여기에 남은 건 엄마 전화번호, 전화번호 통화했으니까 이것만 남아 있죠. 앞차 뺑소니입니까? 아닙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앞차 운전자 뺑소니다. 뺑소니는 아니다. 투표 시작! 뺑소니 아니라는 의견이 딱 한 분 계십니다, 2%. 뺑소니다, 98%. 뺑소니라는 것은 구호 조치. 아, 참! 블박차 운전자분, 블박트로 운전자분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. 입원 중인데 앞차 보험사가 뒤에서 들이받았기 때문에 대인 접수 못 해줘. 그래서 지금 이거 이거 어떡하나 치료비도 안 못 대주겠대요. 그런데 지금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은 불편하지만 입원 중이시면 일찍 퇴원하려고 그러신대요. 결국 그 자리에서 블박트럭도 블박트럭 못 움직이는 상황이에요. 블박트럭을 움직일 수 없어서 렉카가 와서 끌어갔습니다, 블박차도. 생각하면 저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 블박차 움직일 수 있겠어요? 블박차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.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도 일단 내려서 접수까지 걸어갔다가 오면서 다시 오면서 대화를 했어요. 그런데 몸은 아프죠. 몸은 아픈데 거기서는 일단 사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. 그런데 앞차 운전자는 앞차 운전자는 다쳤죠. 양쪽 다 다쳤겠죠. 그런데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걸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앞차는 그냥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서로 좀 이따 나중에 또 연락합시다. 우리 휴게소 가서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갔어요. 그렇다고 하면 차가 많이 망가졌으니까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건 뻔히 알잖아요. 그러면 앞차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탁감부상에 뺑소니는 빠집니다. 그런데 앞차 잘못 있죠. 고속도로에 비상등 없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. 상대는 천천히 가고 있었다? 설령 천천히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최저 소득 50이잖아요. 저건 서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. 움직였는지, 분배기처럼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서 있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하더라도 앞차 잘못이 있잖아요. 세우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최저 소득 밑에 가면 위험하잖아요. 그럼 앞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. 앞차 잘못이 더 크냐? 뒤차 잘못이 크냐? 그것은 아직 법원 문제지만 설령 뒤차 잘못이 60이라고 하고 앞차 잘못이 40이라고 하면 40은 잘못이 있잖아요. 그 잘못으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그래서 뒤차 운전자가 다쳤다.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호 조치 없이.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당장 병원에 내려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. 그렇다 하더라도 연락처는 알려줘야죠. 연락처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버렸다? 충분히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차들이 쉥쉥 다니는데 저거 갓길에 저거 차 혼자 내두면 되겠어요? 뒤에서 경찰이나 또는 렉카가 두 대 다 올 때까지 그때까지 옆에서 차들한테 조심하라고 플래시 흔들어준다든지 이런 걸 했어야 되잖아요.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그냥 갔어요.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저치는 확실하게 되겠죠? 두 번째, 특가법상의 뺑소니도 충분히 됩니다. 그런데 만일 앞차 운전자가 너무 아파, 너무 아파. 저 죽을 것 같아, 죽을 것 같아. 그래서 병원에 가느라고 급하게 먼저 갔다고 하면 그런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앞차 운전자가 크게 다친 거 아니고 그리고 렉카를 타고 간 다음에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 간 게 아니고 그냥 집으로 갔다든가 또 다른 데로 갔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앞차 뺑소니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죠? 과연 이번 사고, 앞차 운전자 음주는 측정이 안 됐죠. 이미 디스어피어, 사라졌기 때문에.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보다 뺑소니가 더 처벌이 무겁습니다. 과연 이번 사고, 앞차 운전자는 음주를 감추기 위해서 렉카를 타고 급하게 가버린 것 같은데요. 이분 말씀이 다 맞다면 경찰에서 뺑소니로 처리할까요? 안 할까요? 아참, 군인이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군사경찰로 넘깁니다.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. 앞차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앞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으면 특허폭소니의 뺑소니 되는 겁니다. 결과 나중에 올라오면 다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